지킬 박사의 선과 악 갈등하고 고민하던 지킬 박사가 선과 악을 분리하는 과정 속에 악한 면을 담당하는 하이드 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을 읽었던 안 읽었던 이중성을 가진 인물은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킬 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적인 인물이 과연 지킬 박사 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두 가지 이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가 발견했던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진지한 면, 우아한 면, 장난스러운 면, 또 욕심 많은 면, 또 천지난만한 면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와 우리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킬 박사는 이 두 가지 존재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이 둘을 분리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존재로서 이 상황과 때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파스칼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는 천사와 악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말하는 선한 면과 악마라고 말하는 이 악한 면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를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선한 존재였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불편함 없이 살아간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과 며칠 전에는 손에 종료나무가지를 들고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또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손에 주먹을 쥐고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특별한 악한 면, 죄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 재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 전례, 이 관례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 백성들이 한 명을 선택하기를 요구한 것이죠 최소한 백성들의 양심의 기대를 한 것입니다 재수인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그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의 예상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결국은 극단적으로 흉악한 재수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선한 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악한 면이 있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바와 예수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바라바는 어려서부터 불리우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명이라고 하는데 이 아명이 무엇이었냐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 예수 이렇게 불리웠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혹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또 어떤 아명이 있었냐 바라바라고 하는 아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바라바와 예수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명까지 들어가 본다면 결국 바라바 예수로 혹은 예수 바라바로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강도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사회의 억암의 문제 자유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한 분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끝까지 죽음으로써 순종하며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2000년 전에 빌라도 법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라바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오인들이 실제로 바라바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와 그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와 저천국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안전한 타협을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홀로 정의를 외치기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그 부리가 속 편하고 마음 편한 우리의 선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예수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꾸만 현실적인 바라바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만족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싱가포르 안에서도 한 달간 한 달간 재택근무하고 그저 모든 회사 모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로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싱가포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를 넘어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망자 대부분이 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의 여파로 이 생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속히 경제활동을 통해 회복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싱가포르와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소멸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한 번에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점차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과 그 이후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주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의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봉하는 과학과 의학의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계에 도달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의 방식보다는 바라바의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라바의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물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의 전환이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나기를 타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오인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정하며 살아갔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냐 바라바냐 하는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실 세계와 상황을 통해서 2차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바라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의 입성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외치는 백성들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바라바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오롯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 그리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재택근무로 모든 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이러스를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 오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싱가포르에 늘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1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달간의 생활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 바라바를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며 이 세상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후에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 안에서 코로나의 확산에 아버지 하나님 확산을 막아주시며 병상에 놓여있는 모든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